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도 배우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앉아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많은 영혼들이 말씀 앞에 나와있습니다 이 말씀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민수기 23장을 찾겠습니다 고약 성경 민수기 23장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인류 전체의 역사책입니다 그 속에는 나에 관한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인류 전체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제까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그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3500년 전에 기록된 지금의 이 말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과 실제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비교해 볼 수 있었습니다 흩어질 것이다 흩어졌습니다 가는 데마다 죽임당할 것이다 실제 그러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그 땅에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머리가 되고 다시는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경작하고 많은 농산물을 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알게 되는 딱 한 단어는 이것은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도 같은 인생이 아니시란 뜻입니다 여기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 농담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가끔 심한 말 하고 나면 돌아서서 후회할 때 있죠 우리 어머니들 자식들이 말 안 들으면 너 오늘 밥 없어 돌아서 생각하면 그래도 밥은 줘야지 사람은 판단이 온전치 못하고 분명치 못하기 때문에 많은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런 믿음을 얻기 전에 성경을 배우면서 제일 무서워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거듭나고 난 다음에는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졌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실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역사가 사실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근거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그들에게 찬란하고 뛰어난 종교적인 형식은 있었습니다만 참된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아름다운 성전과 아름다운 예배 형식은 있었지만 거듭난 적은 없었던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오신 예수 크리스토를 그들은 못 알아봤습니다 사실 못 알아본 정도가 아니라 극렬하게 미워했습니다 거절했고 싫어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인류의 역사는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일은 지금 이 시대에도 사실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예배가 있고 아름다운 형식이 있다 할지라도 참된 믿음이 없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교회당은 말 그대로 교회당 건물이지 이것 자체가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건물 안에 들락날락 하면 그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어제 성경을 통해 배운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실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나의 운명에 관한 말씀도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1900년 동안 환란과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대가가 무엇인지를 눈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은 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3절 24절 주님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대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대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전에 어떤 한 아주 정숙한 부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신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사모님 돌아가신 후에 천국 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대답하시기를 제가 좀 부족해서요 정말 보게와 눈을 이렇게 내리면서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제가 좀 부족해서요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옥 간다 생각하시는군요 그랬더니 딱 들더니 그건 아니죠 좀 전에는 부족해서요 제가 듣기에는 천국 못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옥 갈까? 그럼 지옥가 죽은 건너편은 영원한 천국 아니면 지옥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지옥 갈 수밖에 없겠네요 여쭤본 겁니다 갑자기 고양이처럼 눈을 탁 드시더니 그건 아니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죽은 건너편에 천국을 갈 확신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죽어봐야 한다라고 믿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속고 계신 겁니다 신앙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결코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뭔가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그 자리에 자신들의 경험 교리 생각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열심히 살면 되겠지 뭐 선을 베풀면 하나님 인정해 주시겠지 뭐 내가 뭐 사람을 죽였나 강도시질했나 그런 건 아니니까 자기 주변을 살펴보고 쟤보단 내가 그래도 낫지 하나님의 기준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라고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전에 읽은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구원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물었습니다 자기들은 들어간다고 생각한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입수라 좁은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좁은 문 교회당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그 교회당에 들어가야면 문이 아주 작아가지고 한참 숙이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문장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천국 가는데 많은 나름대로의 문들을 만들어 놨어요 착하게 살면 된다 교회 다니면 된다 침례 받으면 된다 방언하면 된다 선을 행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엄청나게 많은 문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 틀렸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주셨죠 어떤 사람들이 죽은 건너편에서 눈을 떴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닫힌 거예요 당황스럽겠죠 문을 두드립니다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얘기하는 겁니다 안에서 익숙한 음성이 들려요 누구냐 저 주님 음성이다 주님 저희예요 너가 누군데 주님 왜 그러세요 저라니까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했잖아요 너희가 누구냐 아 주님 길거리에서 길에서 우리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내가 토무지 알지 못하겠다 아마 이들은 엄청나게 당황했을 겁니다 여러분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가끔 식당이나 어디 가보면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분들 많이 보죠 나름대로 믿는 분들인 겁니다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란 진리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간혹가다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대개 없었던 일 때문에 난처하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고 길을 밝혀주셔요 이런 기도하죠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길거리에서 길에서 가르쳤다라는 뜻은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했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겠다 생각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밖에 쫓겨나 슬피며 일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실제 이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름대로는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생겨날까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더 구체적으로는 성경을 통해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못 들어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실 성경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 무거워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왜 거듭나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거듭나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는 말씀처럼 나름대로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문 밖에서 누가 띵동하고 초인종을 울렸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모니터로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누구세요 하는데 저예요 그러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하트를 날려요 열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문을 열어줄 권리는요 그 집주인에게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알아주시는지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태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죽는다면 나는 천국을 가는 사람인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 학생들 앉아있습니다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병원에 가면 약부터 먹어요? 수술부터 해요? 병원에 가면 약부터 먹어요? 수술부터 해요? 빨리 대답해 빨리 빨리 수술? 약부터 먹어요? 수술부터 해요? 병원에 가면 약부터 먹어요? 수술부터 해요? 병원에 가면 약부터 먹어요? 수술부터 해요? 제가 오늘 돌아다니려고 핀마이크 찼어요 수술? 무슨 수술? 그래서 무슨 수술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봤을 때 다시 연락을 받을 수 있어요? 병원 가면 약부터 먹으면 수술을 부터 해요? 그러지, 그게 정신이 돌아왔어요. 진단부터 받아야 합니다. 네, she responded back, and she said we have to get diagnosed first. 맞죠? 이제 마스크 하고. 병원 가면 무조건 배부터 가려는 게 아니죠. 엑스레이도 찍고 피검사도 하죠. 필요하면 의사들이 모여서 서로 확인도 합니다. 똑같이 배가 불러서 왔을 때 상태는 여러 가지일 수 있잖아요. 암인 건지 임신인 건지 과식을 해서 그런지 종류가 다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정확하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나의 상태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느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이라. 거듭나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이 질문이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첫날 배운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거듭남에 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교회만 다니면 되겠지 뭐. 나는 믿기로 결심했으니까 됐지 뭐. 난 어려서 침례받았거든. 그리고 난 하나님 계신 건 믿어. 그리고 나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거든. 저런 것 때문에 천국 간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반대로 거듭났기 때문에 저런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야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직접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도 몇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신앙의 영역으로 따지자면 보통 열심히 산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천국 못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했다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예수님 모실 때는 불법을 행한 행악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들은 자기들의 방법, 자기들의 생각으로 천국 갈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요. 아니죠? 주여 주여한다라고 다 천국 들어간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큰 차이가 뭔가 있는 거예요. 있는 정성을 다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목적지에 도달을 못한 겁니다. 방향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어느 날 꼬마 아이가 묻습니다. 아빠, 달나라에는 아빠 차 타고 갈 수 있어요? 못 가. 아니, 왜 못 가요? 최고속력으로 달리면 되잖아요. 아, 그래도 못 가는 거야. 아니, 아빠 그냥 스포츠카로 바꿔요. 아니, 그래도 못 가. 아니, 그래도 못 가. 아니, even with that, we cannot go. 그럼 람보르기니로 바꿔요. 아니, change it to a Lamborghini. 아니, 그래도 못 가는 거야. 아니, 그래도 못 가는 거야. 아니, 애기들은 궁금하니까 성가시게 물어볼 수 있지요. 여러분,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랍니까? 엄마한테 물어봐. 그러면 안되죠 얘야 저 달나라는 로켓을 타고 가야 된단다 로켓이 뭔데요? 그 아이는 자기가 아는 자동차를 타고 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방법이 다른 겁니다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정하셨습니다 왜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가는지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는지 하나님 편에서 그것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십수년 전에 한국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동네 할머니 세 분이 국수를 끓이고 계시는데 두 분이 또 온 거예요 양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 한 분이 눈도 침침한데 주방에 들어가서 주섬주섬 찾다 보니까 하얀 가루가 있어서 넣어서 같이 국수를 끓인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다섯 명이 실려가셨는데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었을까요? 그 집 아드님이 농약 가루가 아이들 손에 닿지 않게 하려고 주방 맨 위에다 올려놓은 거였어요 할머니는 밀가루가 부족하니까 찾다가 딱 보니까 밀가루인 줄 알았던 거예요 나름대로 확인하셨겠죠 여러분 비슷한 것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비슷한 것을 가짜라고 하죠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성경을 통해 확인해봐야 되는 겁니다 90% 비슷해도 천국은 못 들어갑니다 99% 비슷해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이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모르면 열심히 살고도 망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이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조금이라도 있는 인생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열심히 살지 않아서 천국 못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인간은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이거 해야지 할 수 있는 힘이 있죠 이건 안 해야지 메뉴판을 보고도 오늘은 이걸 먹어야지 만일에 길을 가다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후다닥 쪽아서 손을 잡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든 사람을 휙돌아서 갑니다 사람 보기 싫은 게 있으면 눈을 감아버릴 수도 있거든요 사람은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를 갖고서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죄입니다 거짓말 안 해야지 하는데 거짓말 해요 음란한 생각 안 해야지 하는데 생각해요 도대체 우리가 더러운 것만 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왜 내 속에서는 그렇게 더러운 생각들이 많이 나올까요 우리가 못 배운 것도 아닌데 왜 나는 그렇게 약한 생각들이 많이 있을까요 도대체 이 지긋지긋한 죄라는 속성이 언제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나는 죄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신 분인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나와 무엇이 얼마나 다른 분인지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 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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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절 읽어주세요 6절 6절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러이러 하시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 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많은 하나님에 관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는 뜻은 죄가 전혀 없으시다는 뜻인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다 반면에 우리는 죄가 가득하다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뜻인 겁니다 하나님은 죄와 구별되어 계시고 멀리 떨어져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 근처에도 죄는 하나님 근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 거예요 얼마나 거룩하시냐 6절에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는 얘기까지 거룩하신 분인 거예요 여러분 멸하신다 이거 굉장히 강한 표현이거든요 며칠 전에요 어떤 목사님이 파리를 한 마리 잡으셨습니다 잡아서 내동댕이 쳐서 밟으시더라고요 그게 멸하는 거예요 전 그 목사님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에 대해서 멸하시느냐 거짓말 단 한 번 한 것도 멸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결론 나옵니다 난 하나님 앞에 망했구나 난 완전히 망한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았습니까 셀 수가 없지요 세상 최고 거짓말이 뭔 줄 아십니까 난 거짓말 안 해요 완전히 망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 평생에 단 한 번 한 사람도 멸하시는 속성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멸하신다면 멸하시는 분인 거예요 만약 이 중에 정말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겨지지 않으시면 나머지 말씀 들어도 큰 감동 없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와 전혀 상관없으신 분인 겁니다 문제는 나는 죄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맨날 죄질 국리만 하고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 속에는 선을 추구하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죄가 나쁘다는 걸 알아요 거짓말이라는 게 나쁘다는 걸 압니다 그렇지만 하고 살아요 남을 미워하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미워하고 살아요 죄가 나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죄를 짓고 산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 서부 어느 지역에서 4살 여자아이가 실종됐습니다 경찰군인 온 동네 사람들이 이산저산을 다 뒤졌습니다 그 아이가 비닐에 둘둘 말린 채로 매장된 채로 발견됐습니다 네 살이었습니다 강간당했습니다 부검을 했는데 아직 죽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장이 됐답니다 다행히도 며칠 지나지 않아서 범인이 잡혔습니다 그 동네 사람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사람도 그 아이 찾겠다고 자원봉사 나갔었답니다 저는 지금 그 기사를 얘기하면서도 얼굴이 좀 뜨뜻하게 달아오릅니다 누구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릅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떠신가요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사실 마스크만 쓰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눈이 다 찡그러지십니다 그 얘기 했을 때 마음 속에서 끓어오르는 뭐가 있으실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거든요 만일에 여러분이 그 딸 아이의 부모님이고 그 죄인을 심판할 권한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아까 그분이라면 잡아서 던져서 밟아줄 거예요 if you were the mom you probably will kill them or beat them up and you cannot permit 보세요 내가 봤을 때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습니다 so there is anger inside me boiling up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어떠실까요 흡족하실까요 만족스러울까요 완전한 공의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떨지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를 생각해보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so in order to fathom how God will feel about us I share that horrendous story with you all 여러분 아기들 아기들은 그냥 천사 같다 그렇게 얘기하죠 you say that little children, infants they look like angels, right? 아이고, 이쁘죠 so this angel, this baby it's very cute and angel looking 아기 때는 참 다 예뻐 보여요 when they are little babies they all look so beautiful to look at 언제가 제일 이쁠까요? when are they the most beautiful? 네, 잘 때 when they are sleeping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그거 신경 쓰입니다 once they start to crawl around it's very not easy to take care of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 우리 어머님들은 아이가 태어날 때 이빨, 치아가 없이 태어나는 걸 감사한 겁니다 so you should be grateful that they are born without any teeth 애들도요 저 반투막만도 안 되는 것들도 돈 낼 줄 압니다 because those little infants they can even get angry with you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응 하고 울잖아요 좀 빨리 안 오면 응 응 커집니다 그래도 안 오면 으악 하는 거예요 엄마가 만약에 지누껴면 막 버팅이죠 그때 젖 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치아가 없는 게 너무 다행인 거예요 so you should be very grateful that he does not have any teeth 애들요 조금 시간이 지나도 분이 풀립니다 so as the time passes they also relieve of their stress and their anger 막 울면 막 버팅기죠 and so when they get angry they get very upset 아이고 엄마가 미안해 늦게 와서 미안해 막 달갑니다 so the moms they placate the children 이렇게 보고서 합니다 이제 동생 생겨봐요 엄마 안 보면은요 애기 얼굴에 막 긁어버립니다 조금 더 크면은 시기심을 떠나서 벗어나서 이제 더 거짓말도 하고 죄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화도 내고요 진짜 화난 거예요 그리고 지구상에서 거짓말하는 법 가르쳐주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거짓말하는 법 가르쳐주는 유치원은 없을 거예요 근데 대여섯 살만 지나가기 시작하면 슬금슬금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애들 셋이 방에 놀고 있었는데 화분이 자빠져서 깨졌습니다 제가 들어갔습니다 간단하죠 셋 중에 하나죠 용의자는 딱 세 명입니다 누가 그랬어 하나씩 이제 옆방으로 취조를 합니다 형이 그런 것 같은데 동생은 또 동생이 그런 것 같은데 막내는 울어버려요 애들도 아주 묘하게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조금 더 그러면 사춘기 시절도 오고요 이제 부모님에게 반항도 합니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멋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멋있어 그냥 나가 살아버릴까 돈이 있어야 나가지 조금만 참자 지가 참는 거예요 부모님이 참는 거예요 이제 청년이 되면은 돈도 생기고 시간도 생기고 이성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저때 죄 많이 짓지요 그런 남의 직장을 구하고 이제 돈 때문에 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돈이라면은 속기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물주가 좀 돼볼까 조물주의 건물주 가면을 탁 쓰고 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서로 속고 속이고 태어나서부터 일평생을 죄 속에서 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가르치죠 종교도 갖게 합니다 선행도 해보게 합니다 그런데 많이 배우고 많이 행할수록 포장하는 기술만 늘어요 무식한 사람은 무식하게 죄 짓고 많이 배운 사람들은 교묘하게 죄 짓습니다 대충 봐도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일평생을 살면서 죄와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기껏해야 아까 그 살인자 난 그들보단 낫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한두 가지 죄에 걸려있다는 뜻이 아닌 겁니다 뇌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일평생에 우리는 죄 속에 쩌들어 살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죄가 언제서부터 내게 와서 이렇게 나오는 것일까 성경은 항상 근원적인 것부터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 12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인류 최초의 그 사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아담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은 자손들입니다 그 아담서부터 죄를 범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아담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사랑은 주고 받을 때 서로 하나가 될 때 완전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슬픈 사랑이 뭔지 아세요? 우리 학생 혹시 알아요? 사랑이 뭔지 아세요? 짝사랑 crush 벌써 알면 안되는데 하나님은요 강도나 깡패가 아니십니다 무조건 나를 사랑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 사랑이 완전해지기 위해선 아담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의 표로써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것만 먹지 않으면 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하와가 먹었고 남편도 먹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을 찾겠습니다 장세기 2장 16절 요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로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딱 하나 이것만 먹지 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정한다면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대로 흐르셨다면 지키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 많은 것들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넌 이것만 먹어 이건 아주 쉬운 조건이에요 장세기 3장 1절 요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대로 모든 동산 나무에 동산 모든 나무에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로 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메 그도 먹은지라 먹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간 역사 최초의 죄는 살기냐 강도가 아닙니다 불신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2장 17절에서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먹었습니다 인간 역사 최초의 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이고 불순종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첫사람 아담이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우리는 그 아담의 자손으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의 그 죄에 유전적인 기질과 본성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다고 말씀하십니다 And that sin has separated us from the presence of God 이사야 59장 Now let's have a look at Isaiah chapter 59 Isaiah chapter 9 in the Old Testament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미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언가가 끼어들은 겁니다 너희의 죄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 못 가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서부터 죄의 근원적인 속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 죄성을 가지고 기회와 상황이 될 때 죄를 범하는 겁니다 10편 51편입니다 Now let's have a look at Psalm chapter 51 Psalm chapter 51 verse 5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Behold I was brought forth in iniquity and in sin my mother conceived me 어머니 뱃속에 작은 살점 하나로 있을 때서부터 죄의 본성적인 기질을 갖고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일에 하나의 씨앗이라면 그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그 씨앗이 어떤 나무인지를 알려면 심어보고 기다려보면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본 7장에 이름으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씨앗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씨일까 모르겠어요 1년 지났습니다 아직도 모르겠어요 5년이 됐습니다 사과가 열렸어요 아 사과 씨였구나 우리의 인생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너는 네 실체가 무엇인지 알겠니 애기 때는 죄가 죄인지 잘 모르죠 조금만 크기 시작하면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과 씨는 아무리 쪼개봐도 그 속에 사과는 없습니다 사과 나무는 아무리 잘라봐도 그 속에 사과는 없습니다 영양분이 공급되고 때가 되면 사과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기회가 되고 상황이 딱 맞닥떨어지면 탁 나오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백불짜리 한 장이 떨어져 있는 걸 봤습니다 백불 아시죠? 이게 팔럭팔럭 하고 있는 거예요 백불이 날 자꾸 보는 것 같아 주변을 보니까 사람들도 없어요 I look around and there's nobody around me 이걸 누가 흘렸을까 and then I wonder who dropped this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what would you do? 저 같으면 일단 밟아요 then I will step on it 아, 좀 생각 좀 해보자 I need to ponder upon 이게 하나님 뜻일까? is this God's will? 그래, 좋은 일에 쓰면 되지 뭐 I will just use it for good use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라 믿습니다 and I'm sure a majority of us think that way, right? 제가 예전에 어떤 분 상담을 할 때 이 예를 드렸습니다 so a long time ago I actually gave this example 아까 말씀드린 그분이에요 to a person I was providing consultation and it was that person that I was referring to earlier 제가 부족해서요 그분입니다 and she's the person who says I lack 이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아, 난 안 주셔요 and then I told her about the situation she says, no, I will not pick that up 아, 나도 뭐 살려온 그 사람은 안 주셔요 I wouldn't pick that up 네, 맞습니다 살만큼 살 때는 안 주실 수 있어요 it's because she's living well and that's why she's not picking it up 근데 만일에 사모님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집에서 자녀들은 엄마 배고파 호소하고 있어요 but hypothetically speaking if you have nothing to eat and your children are crying out for food 엄마 배고파요 and they keep on saying they're very hungry and starving 돈을 빌릴 때도 없고 and she has no places to borrow money 음식을 구할 때도 없습니다 and there's no places to purchase food 얘들아, 잠깐만 엄마 잠깐 나갔다 알아보고 올게 and so she goes and she will look around if that kind of mom saw the hundred dollar bill would she pick that up or not 만일에 사모님이 그런 상황이면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여쭤본 거예요 and I asked her the question hypothetically if you're in that situation would you pick it up or not 난 안 주셔요 그러시겠습니까 and she goes no, I still would not pick that up 제가 주수실 거잖아요 할 수도 없잖아요 but I cannot say no, you're going to pick it up 그러시군요 and I said, okay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런 형편이 되면 아마 부시고서라도 들어갈 겁니다 if we're in that situation in that circumstance we'll probably pick it up 도대체 내 속에 뭐가 있길래 기회가 되고 상황이 될 때마다 죄가 나오는 것일까요 what is it inside me that it's coming out whenever there's an opportunity for me to sin 우리는 나의 실체를 사실 알 수 있어요 we can actually know our substance and our real self 예수님 말씀처럼 이름으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Jesus said therefore by their fruit you shall know them 잠깐이나마 내 돌아 지나온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just introspect your life and see in hindsight how you lived your life 내 생애 속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핍박 많은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한 게 많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내 자신을 위해서 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연말에 크리스마스 때 그 구세군 자선남비에 지폐 한 장 넣는 것 가지고 꽤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남의 돈 수천불 수만불을 떼먹고 사는데 거기 10불 하나 넣은 것 가지고 뿌듯해요 하나님 절대 속지 않으시는 겁니다 You have to understand God is not being deceived 잠원 26장 Now let's have a look at Proverbs chapter 26 잠원 26장 24절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휘를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괴휨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만일에 옆집 사람하고 별로 감정이 안 좋아요 근데 새해 아침이 돼서 딱 문을 열었는데 딱 마주친 거예요 인사는 해야 되잖아요 아이고 새해 건강하십시오 예 선생님도 건강하십시오 만사 잘 되길 바랍니다 딱 돌아서서는 귀신은 뭐하냐 저거 안 잡아먹고 감정이 있으면은요 겉과 속이 다르답니다 그냥 교양 있는 척 해야 되니까 포장하고 숨기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인격이라는 personality라는 단어는 가면이라는 말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인격이 좋으시네요 이 뜻은 좋은 가면 쓰셨네요 이 뜻인 겁니다 그 마음 25절 중간에 그 마음에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곱 가지 뿐이겠습니까 700가지, 7만 가지도 더 될 겁니다 마가복음 7장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가늠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흙이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깨끗한 것만 먹는데 나오는 것은 왜 이렇게 더럽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생각에서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까 잠원 26장에서도 마음속에 가증한 이곳까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겉은 멀쩡한 신사고 숙녀인데 마음속에는 짐승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대표적인 짐승들 습성이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공작새 이 공작새는 뽐내고 자랑하는 것의 대표적인 동물이랍니다 어디 동물원 가면요 모이 이렇게 먹고 있죠 사람이 한두 명 있으면 쳐다보도 않아요 여러 사람이 우르르 가면 딱 보고서 날개를 쫙 핍니다 밸발발발발발떨 떨어요 와 이쁘다 하죠 근데 이게 쫙 돌아서면 똥꼬가 보여요 그 뒤에는 얼마나 추한지 몰라요 겉으로는 화려하게 꾸미고 치장을 하지만 그 속에는 더러운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지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조금 배운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못 배운 사람이 뭐 하겠어 사회적 교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위나 명예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장 무선 교만이 하나 있습니다 영적인 교만이 있는 거예요 거듭난 적이 없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높여주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에게 착각하고 살아요 사람은요 자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뭐 새 차 한 대 뽑으면 그냥 딱 앞에다 누가 달까 봐 안절부절하죠 보석이라도 반지라도 하나 사면 자꾸 손이 갑니다 그냥 뭐 시계라도 하나 사보세요 계속 시간 보죠 아 머리라도 한 번 하거나 또 몸 아유 쟤 젊었을 때 사진이 나왔네 죄송합니다 몸 만들어면 또 그냥 아유 이거 그냥 한 개월이라도 낯인 것만 입고 다니죠 하다하다 자랑할수록 구두 자랑이라도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 와보니까요 산책하고 운동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비가 갑자기 왔잖아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봤습니다 한 부류는 나무 그늘에서 비가 멈출 기다리는 거예요 대부분 몸매가 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우통 벗고 막 뛰는 거예요 there are other kinds of people they took their shirt off and they start continue jogging and running 비의 근육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뛰는 거예요 and then their muscle looks very defined in rain 자신 있으니까 뛰는 거예요 it's because they are very confident about their body and they continue running 몸이요 저나 허영재님 같으면 못 뛰어요 그렇게 아마 우리가 그렇게 우통 벗고 뛰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동네 분위기 해친다고 사람은요 뭐든지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으면 그거 사진 찍어서 올리죠 나 여기 가봤다 이겁니다 올려가지고 누가 좋아요 누르는 거 그 숫자 올라가는 거 보려고 똑같은 티셔츠인데 상표만 붙으면 값이 떼요 다 썩어지고 없어질 건데 왠가 자랑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야구부 사장에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자 어떤 분들은 내가 있는 것 같고 내가 자랑하는데 그게 왜 죄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하다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일에 어떤 부모님이 계신데 자식을 불의의 사고로 일찍 잃었습니다 그 부모님 앞에 가서 아이고 이번에 내 자식이 뭐 해줬고 뭐 해줬고 자식 자랑 해보세요 그 부모님 마음 찢어놓는 겁니다 만일에 큰 암 수술을 받아가지고 그냥 음식도 못 먹고 그런 사람 앞에서 야 뭐 먹으러 가자 뭐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팔다리가 끊어진 사람 앞에서 어디 운동 가자 뭐 놀러 가자 등산 가자 그거 조심해야 되잖아요 제가 예전에 학생을 과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실제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층에 같은 학교 학생이 살았습니다 한쪽 아이는 공부를 아주 잘하고 한쪽은 아주 공부를 못했습니다 앞집 아이가 전국 1등을 한 번 한 거예요 그 앞집 아이가 자랑할 때가 있어야죠 앞집 과일 들고 찾아간 겁니다 누가 물어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얘기하러 간 거예요 요즘 애들 어때? 물어봤습니다 and then so she asked how are the kids? 아 그렇지 뭐 oh they're doing fine 자기 애는 어때? what about your kids? 아유 말도 마 이번에 간신히 1등 했어 oh you know don't even ask he barely made it to the first place 그날 밤에 공부 못하는 그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and then that night the child who was not studious came home 그 엄마가 화도 나고 자존심도 상한 거예요 and then the mother killed her pride and ego and she was very upset 야 이놈아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에 같은 학교를 다니는데 넌 왜 그러냐고 you're going to the same school you're living in the same apartment complex the same level why aren't you not like him? 너 그럴까 하면 나가 죽어 if you want to be like that why don't you go outside and cure yourself? 그 다음날 새벽에 13층에서 개가 떨어졌습니다 the following day he threw himself out from the 13th floor 제가 가르치는 아이 친구였거든요 자세히 들었습니다 so he was a friend of a person of a student that I was tutoring at that time 하나님 앞에 가게 됐을 때 그 자랑질 한 그 앞집 아주머니 책임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can you say that woman who was being arrogant and boasting about her son can you say that she's not responsible?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God says such boasting is evil 우린 늘 자랑하고 살잖아요 we always boast all the time 어떤 분이 난 자랑 안 해요 하면서 자랑해요 and some people say I don't boast but he boasts while he was saying that and then you probably heard born with faith I was actually envious of all my friends who were born with faith 근데 거듭나고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모태적부터 죄인이라는 말씀은 있지만 모태신자라는 말은 없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 뭐냐 그걸 구체적으로 믿는 거다 말씀하신 겁니다 믿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욕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 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내 어머니가 잘 믿는 신자였기 때문에 나는 모태서부터도 하나님의 자녀였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드시면 옆에서 볼 때 시지요 느낌이 그건 내 느낌이에요 속지 말라는 겁니다 육정 이게 안수, 기도 이런 겁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뜻 이성적인 노력이라든지 수양을 한다든지 그런 거 가지고서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에 있는 무디신 학교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도 보금적인 교육기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조지 스위팅이라는 학장이 오랫동안 근무하셨습니다 그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해서 제가 스크랩 해봤습니다 하나님께는 자녀가 있을 뿐 손자는 없다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한다 부모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주 쉽게 잘 설명하셨죠 속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이 염소와도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염소는 아주 고집센 동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아마 염소를 좀 아실 거예요 지 발로 걸어가는 염소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끌려가요 염소는 아주 고집이 세요 아주 그냥 가기 싫어 고집이 있는 거예요 짐승들 보면은 애들도 고집센 애들이 있죠 고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는요 아주 음란한 짐승의 대표입니다 염소 얼굴 자세히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얜 왠지 좀 기분이 안 좋게 생겼죠 They're not very pleasant to look at, are they? 눈도 좀 개심치해하고 좀 안 좋아요, 기분이에요 And if you look at their eyes, it looks just very wrong 똑같은 풀먹는 짐승인데 소 눈은 참 예뻐요 They're feeding on this grass, but look at the cow's eyes, they're very pretty to look at, right? 얘는 어때요? What about their eyes? 내가 왜? 그러는 것 같지 않습니까? It's like, what about me? 달라요, 눈이 Their eyes are different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얘는 눈동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요 우물, 우물, 풀을 씹으면서도 눈은 저쪽을 볼 수 있는 짐승인 거예요 아주 음란한 눈을 갖고 있고 행동도 음란합니다, 염소는 우리 사람이 말 안 하고 있지만 눈으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는 너에게 이루느니 여자를 보고 음룡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눈으로도 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는 게 내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자를 보고, 여자는 남자를 보고 마음에 음룡을 품는 것마다 하나님을 이미 가늠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So the Bible says when a man looks at a woman, woman looks at a man, whatever they think inside, that is also committing adultery 그냥 자동으로 눈이 가는 게 있는 거예요 There are times you just naturally go to that image and looking at people 이 군인들, 앞에 보고 다 정면 응시해야 되는데 군기가 빠져가지고 쳐다보는 거 보세요 Look at the soldiers, they need to be armed and they need to be deployed, but they are staring at these women 아마 지휘관도 같이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And I'm sure even the general, the chief is also staring at them as well 그냥 자동으로 눈이 돌아갑니다 They are naturally looking at a woman 서울 시내에서 한 실험을 했습니다 So they actually performed an experiment in Seoul 좀 이렇게 아가씨가 지나가게 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쳐다보는지 실험을 한 겁니다 So they experimented having the woman passed by and how people reacted 거리에 예쁜 여자 한 명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남자들은 좀 단순하니까 그냥 대놓고 그렇게 쳐다보죠 So men are very simple, so they stare at them, obvious stare 여자들은요? But what about women? 저 분들이, 물론 실험입니다만 저 아가씨를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This was an experiment, but while they are staring at this woman, what are they thinking inside? 아이고, 저 아가씨 춥겠네, 옷감이 이렇게 적어 Would they be thinking about, oh, she must be cold? 아닐 겁니다 Probably not 사람은 눈으로 죄 짓습니다 So people sin with their eyes 눈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So people sin with their eyes What is this father of grandfather curious of? 성경은 항상 근원적인 것 써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The Bible also always talks about the source, the foundation 가늠이라는 악한 행위는 마음 속에 음란한 기질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So committing adultery, it actually stems from our heart 그리고 사람 속에 아주 욕심, 돼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And then also inside of our heart, we have this attribute of greed 욕심은 한이 없어요 Greedy is endless 원숭이니까 저러고 있죠 사람은 무엇을 움켜지려고 할까요? That's a monkey, and so he has a banana in his hands What about humans? 자기 손에 잡고 있는 것을 좀 놓으면은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If we just let go what's in our hands, we can be more free 남들만큼 살아봐야 되지 않겠나? They are trying to live as much as other people 남들만큼 배워봐야 되지 않겠나? They want to learn as much as other people 남들만큼, 남들만큼, 남들만큼 And so they keep on comparing themselves with other people 남들 쫓아 사느라고 정작 자기 자신은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결국 인생을 다 보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열심히 살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당연히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아야지요 그렇지만 분명한 목적을 갖고 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기 아주 원숭이 잡는 지혜로운 방법이 있더라고요 원숭이가 좋아하는 콩 같은 거를 갖다가 토고란에다 넣어놨습니다 그 소도 네 실행이 안되네요 실행이 안되네요 실행이 안되네요 예 라고 우선 말씀 아까 그 영상이 뭐냐면요 그 굴속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땅콩 같은 것들을 쭉 넣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뭘 찍어서 기다려요 원숭이가 냄새를 맡고 와서 거기 손을 넣어 지적지적 거립니다 잔뜩 움켜잡아요 나오려고 하는데 손이 걸리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갑니다 꽤 꽤 꽤 꽤 꽤 꼬리미기만 하고 이걸 안 놓는 거예요 저 사람이 슬슬 걸어가서 묶어서 끌고 갑니다 욕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약 5서 1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있잖아요 아이들 때부터 욕심은 다 있습니다 손이 돼도 그 욕심을 못 버리는 거예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려고 하고 죽을 때까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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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오토바이가 지나고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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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다 돈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마음속에 호랑이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큰 고양이처럼 보이죠 제가 화내면요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자기 아내가 착하다고 막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아내가 약하고 착하고 말 잘 듣는 것 같다고 해서 구박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잡는 사이에 무슨 짓 할지 모릅니다 구박하고 잠든 사이에 물을 끓일지도 몰라요 반대로 남편 착하다고 막 때리면 안 됩니다 참다, 참다 못 참으면 꽉 하고 나오는 거예요 참다, 참다 못 참으면 꽉 하고 나오는 게 있는 겁니다 애들도요 분노가 있는 거예요 이만은요 자꾸 동생이 시끄럽게 우니까 화났나 봐요 아마 평소에 뭔가 쌓였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애들 속에도 뭐가 있는지 몰라요 화나가지고 이분 아시죠? 이게 신문기사에게 나왔습니다 영국 여왕은 화를 내서는 안 된답니다 지금 이 여왕의 가장 화난 모습이 이거랍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은 남을 많이 의식해야 하기 때문에 교양 있게 화내는 거예요 아빠가 엄마에게 화내면 엄마는 애들한테 화내고 애는 화낼 데가 없으니까 인형에다 못 박는 겁니다 뚜껑 열린다고 표현할 때 있죠 우리 마음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참다, 참다 못 참으면 나오는 게 있는 거예요 아아악 죄송합니다 화낼 수 있지 뭐,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고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살인은 가장 큰 죄에 속하죠 그 살인은 미움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인과 미움을 같이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또 행위로만 폭행하지 않습니다 말로도 폭행을 합니다 아 게임을 하다가도 화가 나면 못 참는 거예요 막 저게 그냥 테레비 게임이었기에 망정이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엄청난 살인의 한 형태가 있습니다 바로 낙태라는 겁니다 10년 전에 낙태 안 했으면 지금 10살이에요 지금 초등학교 다니고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20년 전에 낙태 안 했으면 지금 대학생이에요 얼마나 예쁘게 성장했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냥 추정이지만 한 해에 4천만 명, 6천만 명이 낙태로 살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마다 말입니다 해마다 대한민국 인구 정도 되는 아이들이 빗도 보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낙태는 수술이 아니라 살인입니다 아이가 힘이 없고 약하니까 네가 내 인생을 위해서 대신 없어줘야 되겠어 그게 낙태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100% 그건 살인입니다 그리고 사람 속에는 간사함이 있습니다 사람은 참 말 안 하고는 못 살죠 감사하는 말, 칭찬하는 좋은 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짓말, 간사한 말, 악한 말, 욕, 아주 더러운 것도 많은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3장을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이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샘의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10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혀는 잠시도 쉬질 않습니다 팔다리는 눈은 감고 쉴 때가 있는데 혀는 쉬질 않아요 음식을 먹고 말을 할 때만 바쁜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혀는 계속 입속에서 움직여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혀를 이렇게 내밀고 있어 보세요 가만히 정지가 안됩니다, 혀는요 이렇게 내밀어도 혀가 계속 떨어요 이 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또 죽기도 합니까 활다리가 부러진 건 세월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로 상처받은 것은 평생 한다고 하잖아요 말로 상처받은 것은 안 잊혀진다고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결혼에 대한 특강 중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을 알고 경건한 사람이어야 되겠죠 예쁜 사람 고르지 말고 예쁘게 말하는 사람을 고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용모는 익숙해지면 무감각해집니다 언어는 그렇지 않거든요 언어는 그렇지 않거든요 말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기 3장 말씀처럼 말에, 혀에, 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뱀, 혀는 끝이 갈라져 있죠 이쪽에서는 이 말하고 저쪽에서는 저 말합니다 사람들 속성 중에 그런 악한 버릇이 있잖아요 거짓말 두 말 하잖아요 상황에 따라 말이 다르고 어느 신문에 보니까 남성들 거짓말 1위가 결혼하면 내가 다 해줄게 그 말이라고 하더만요 진짜 그러셨나요? 여자들 거짓말 1위는 화 안 될 테니까 다 얘기해봐 얘기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쨌든 좀 때로는 웃으면서도 지금 이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웃고 있는 사이에 그 많은 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웃고 있는 그 죄들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남의 말 얘기하는 걸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남의 말 할 때는 좋은 말 하나요? 나쁜 말 말 하나요? 하나요? 보통은 나쁜 말 많이 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수군수군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10편 58편 제가 읽겠습니다 아기는 못해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태어나면서부터 거짓말할 품절을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거짓말하고 삽니다 그리고 자기를 포장하죠 알아도 모르는 척 할 수 있습니다 몰라도 아는 척 있어도 없는 척 그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수 두 얼굴을 갖고 사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거북이는 뭔가 위험이 닥치면 쏙 들어가죠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사람인데도 누구는 무시하고 누구는 우러러보는 게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차를 타고 나가는데 어떤 후배가 선배님 어디까지 차 좀 태워주세요 그럽니다 시간 없어 젊은 것들이 걸어가 근데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물어보지도 않아 어디까지 태워줄까 아 저 괜찮은데 저 멀어요 좀 얘기하는 거예요 아 무슨 소리냐 나도 그쪽 방향이야 아 이거 많이 먼데요 아 걱정하지마 오빠는 운전이 취미야 사람에 따라서 막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 사람에게만 동량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앞에 카메라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요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사위 집에 갔을 때하고 아들 집에 갔을 때 다른 거예요 딸네 집에 갔더니 사위가 장머리 앉아 계셔요 요리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다 하는 거예요 딸네 집에 아이고 내 사위 아주 이뻐 죽겠네 아들 집에 갔습니다 아들이 그냥 요리하고 빨래하고 청소 다 하는 거예요 이런 등신 같은 놈 그런 분들 없겠죠 내 아들이나 남의 아들이나 아들은 똑같잖아요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몇 가지 물건들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몇 가지 물건들이 있습니다 먹다 버린 생선뼈도 있고요 똥도 있고요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이것들보다 더 더러운 게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 7장 9절 제레미야 17, verse 9 만불보다 거짓되고 심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가장 더러운 게 마음이래요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누구 마음이란 얘기일까요 누구 그죠 내 마음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지금 이 말씀 우리 시어머니 들어야 되는데 성경은 나 보라고 주신 겁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이 썩은 게 내 마음이래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철저히 타락하고 그 타락으로 말미야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문 16장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내가 봤을 땐 내가 꽤 괜찮아 보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잠깐이지만 배운 그런 무수하게 많은 죄성을 갖고 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 밥도 먹고 인사도 하고 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의 과거를 아십니까? 저의 과거를 아십니까?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많이 알고 있다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아시고 보신 그대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는 억울한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기준이 다르신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냐 하나님은 우리 속도 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한테는 꽤 관대하고 남한테는 업격한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디 공중화장실을 갔는데 변기에 동이 그냥 있어요 그러면 어! 하고서 나오죠 그런데 자기가 딱 하고 나서 일어나서 들여다봐요 안 봐요 자기 건 봐요 물론 깨끗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자기 건 괜찮거든요 인조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보잖아요 내가 잘못하면 실수고 남이 잘못하면 칠칠치 못하다고 욕합니다 제가 밥 먹다가 애들이 음식을 급하게 먹고 자꾸 흘리잖아요 반찬을 제가 음식 흘리지 마라 그래서 오이를 집어오다 오이가 뚝 떨어졌어요 제가요 애들이 옆에서 제가 한 건 실수고 애들이 흘리는 거는 칠칠치 못해서 그럴까요? 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으로 경찰관에게 잡혔습니다 다른 차들은 나 때문에 다 살았어요 그러면 경찰관 앞에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국가의 법을 어겼구나 난 참 도덕적으로 안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오늘 죄에서 더럽게 없네요 대부분 그럴 겁니다 사람은요 지적을 받아도 자신의 죄를 잘 안 돌아봐요 죄는 이렇게 성장합니다 마음속에 미움으로부터 성장합니다 점점 커져서 분노가 되죠 참지 못하면 입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살인까지 가는군 하나님은 기준 자체가 다르신 분인 겁니다 아까 배운 것처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의 인이 가늠하였느니라 마태용 5장 직접 찾겠습니다 Now let's have a look at Matthew chapter 5 26절 Verse 26 진실로 내게 이루느니 내가 호리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절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But surely I say to you you will by no means get out of there till you have paid the last penny 그 앞에 22절에 보면 거기가 지옥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If you look at verse 22 He talks about hellfire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한 사람도 지옥불이라는 겁니다 So the people who had a lustful heart they will be thrown into hellfire 형제에게 노하하고 화낸 사람도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And the people who were very livid and angry with the brother and called him raka he will always be thrown into hellfire 하나님의 기준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This is a standard of God 하나님은 절대 기준을 바꾸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The Bible, the resolution, the solution, the conclusion is that there is not a one person who is righteous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So the Bible says 죄의 싹쓴 사망이요 The wage of sin is death 그 사망은 지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The death meaning hellfire 우리 모두에게는 이 문제가 걸려있는 거예요 So we all individually we have this issue 내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So tomorrow we'll be learning about how God resolves that issue for us 제가 오늘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One thing that I would like to ask of you all tonight 오늘 댁에 돌아가시면 주무시기 전에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일 말씀 듣고 저도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운명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이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초대받은 모든 영혼들 내일 다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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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